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습니다. 벨기에 성노동자연합단체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3일, 성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벨기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연금, 실업수당,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법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 상대를 거부할 권리와 고용조의 일방적인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습니다.